이 정도면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한 번만 딱 문자 하나 둘 셋 매일 정답 아시겠죠? 샤비고 1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량에 무려 몇 번 뽑아서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3, 4부 재밌을 거예요 세상 모든 글에 부금을 붙여드리는 부금하고 온 주말방 오늘은 스페셜 클라스 특별 수업이 있습니다 데뷔 9년차 보컬 최강 비글돌 비투비의 성광 이창서 두 아이돌 스타가 철판에 와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인유어레터부터 쭉쭉 달려볼게요 스테이 튠 너의 모습 나의 모습 블럭클럭 두근두근 싱쿵 너의 모습 나의 모습 블럭클럭 두근두근 싱쿵 신쿵아리야 신쿵아리 뿐 내가 밀어와 심장이 쿵라는 놀라운 가격 쇼핑은 싱쿵 바바 바바통신 딸기하면 논산 케이크하면 파바 이름하여 논산 색딸기 케이크 딸기가 좋으니께 케이크맛도 좋고 우리